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송파파티인데요. 노래를 듣고 해당 노래의 제목이나 가수를 맞추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의 이벤트가 시작되어서 한번 해보았어요. 플레이를 완료하면 산타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게임은 아레나 게임으로 실제 온라인상에서 타잉이 만나 시합을 하는 게임이네요. 혼자 점수 했듯 참 시작은 좋네요.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들인데 막상 제목을 보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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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플레이에 놓고 애플 뮤직으로 연공해서 듣고 다니면 일일이 플레이리스트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애플 뮤직 연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버스틴 비버를 놓치다니 제이프입니다 유명한 노래죠? 인강 파트 그나마 스웨팝이 없는 송파 파티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본 노래네요 다른 이벤트보다 그나마 할만합니다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나요? 마지막 노래네요 역시나 꼴등 짧은 영상이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